수학에 빠지는 시간 어? 이제 너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 보는 거. 그러니까 제발 연습 좀 하세요. 열심히. 배운 범위 내에서 꼭 높은 사고력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고의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이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에도 그런 사고력의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단 말이야. 계속 이건 어차피 우리 시험법이 아니하고 이렇게 뒷전해버리면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수능에 직접적인 출제 과목이 모의고사에 반영된다. 안 돼! 손 안 댈 거예요. 여전히 그런 자세로는 절대 안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지금 16번부터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16번. 같이 읽으면서 갑시다. 읽으면서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대요. 그래서 a를 y축에 대칭이동한 점을 p. 좋아. a를 y축 대칭이동하래. y축 대칭이동하면 뭐의 보호가 바뀌죠? x의 보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x의 보호가 바뀌면 3, 1. 얘가 p라는 점이 있고. 자 그럼 b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b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놈을 q. 그러면 1, k-5가 되겠네. 이게 pq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직선 pq와 직선 bp와 bp와 pq. bp? bp. 아 bp와 bp와 pq. 너가 뭐가 되도록 하는? 수직. 아 어쨌든 수직이 되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울기의 곱이 몇 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bp라는 놈의 기울기를 찾을까? bp라는 놈의 기울기는 b와 p 보시고 bp 보시고 기울기는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 여기서 여기 빼는 걸로 갈까? x 증가량은 몇 분의? 2분의. y 증가량은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q의 기울기 구할 거예요. pq의 기울기. pq의 기울기는 pq 잡혀보시고 pq 잡혀보시고 여기서 여기 뺄까? 그럼 몇 분의? 2분의. 여기서 여기 뺄까? 그럼 몇 시대지? k? k? 아니, 아니요.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게 bp와 bq. 여기 수직이 되어야 하니까 곱했을 때 몇 대야 돼요? 마이너스.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이거 해결하시면 되지. 합시다 그럼. 계산이니까 뭐 금방 하겠네요. 양변에 4를 곱할까요? 4를 곱하고 마이너스로 빼봐. 그럼 여기 k-1이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빼봐. k-6이 될 거고 그러면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어... 전개? 전개? k제곱. 마이너스 몇 k? 7k? 플러스 몇. 6이고 넘어오면 10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인수분해도 아름답게 되겠네요. 근데 구하는 건 모든 k값의 곱을 구하래죠. 모든 k값의 곱이니까 인수분해도 돼서 5,2 딱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 실근 가지니까 k값의 곱을 구하시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도 괜찮겠네요. 실수값 나오니까 10과 10 이렇게 되겠어요. 끝났지 뭐 그냥.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됩니까. 됐죠? 넘어갑시다. 17번. 원. 원 문제네요. 원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원과 마이너스 2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원을 딱 쳐다보니까 원에서 중심과 만지름 찾아야죠. 근데 a를 모르니까 못 찾을 것 같은데 가해서 힌트를 줬어요. 어딜 지난대요. 원점 1 지난대요. 원점 지난대니까 몇 콤마 몇을 대입하시면 돼요. 0,0을 대입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로 0,0 대입해봅시다. x0, y0 빠빠빠라빠라 빠빵빵빵빵 a제곱은 9 맞아요. a제곱과 그럼 a값은 몇과 몇일 거야? 3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갈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원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변형 좀 하고 가자. 너랑 너 때문에 누가 필요하고? 4가 필요하고 여기도 4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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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너 때문에 너랑 너 때문에 플러스 누가 들어갈 거야? a제곱이 필요하겠죠. 그죠? 반의 제곱 차이니까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a제곱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원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빨간색 때문에 x-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어... 초록색 때문에 yyy-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넘어오시게 되시면 13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원이란 말이야 지금. 중심 다 찾았고 근데 a값이 정해졌으니까 내가 찾는 원은 몇 개가 될 거예요? a값에 따라 다르니까 두 개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a가 3일 때에는 x-2의 제곱 그 다음 y-3의 제곱은 13이라는 원 하나와 a가 마이너스 3이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3이라는 두 가지 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요. 얘는 분명히 중심이 2,3짜리인 원이잖아요. 그럼 봐봐. 쓰지 말고. 중심이 2,3짜리니까 2커마니까 여기에 생기는 원이에요. 근데 y는 마이너스 2랑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안 만나죠. 반지름도 루트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원은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중심이 몇 컴마 몇 자리라는 얘기예요? 중심이 2,3짜리예요. 2,3짜리 2,3짜리 예를 들어 여기가 중심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얘는 중요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원이 못생겼다. 원이 못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야. 2커마 이런 느낌이겠죠.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2랑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뭔지 알아 먹어요. 끝났어. 그때 뭘 구하는 게 문제입니까?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두 점 사이가 여기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럼 이거 원의 입장에서 뭐라 불러요? 현이라고 부르죠. 현. 현이니까 뭐. 그럼 봐. 보조선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건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13이 되겠네요. 빨간색은 루트 13. 그리고 여기 얘들아 봐봐. 이렇게 해버리면 이 길이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이 길이는 몇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 길이가 2예요. 그리고 이게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끝났지. 여기 길이는 몇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쓰시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쓰시면 여기서 루트 12. 아! 여기다 루트 12. 이렇게 돼. 최종적인 정답은 2루트 3 중에 4루트 3이 되겠네요. 그 놈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4루트 3. 됐죠? 그냥 간단한 문제였어요. 원 중심 찾고 그 정도 찾으면 되는 거예요.